안녕하세요 팬여러분, 둘, 셋, 박찬!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드디어 오늘 패비 싱글을 발매했습니다! 오늘같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팬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분 몰래 카페들을 확인했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이제 저희가 대해놓고 눈팅할 예정이니깐요. 팬카페에서 또 다양한 이벤트도 펼치고 사진도 많이 올리도록 할거니까요. 팬카페 자주자주 응원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